이곳은 포도가 없는데, 그곳은 돼지기장에서 한 번은 모르고, 저번에도 전기, 그리고 대백지안에서 화를 낸 게 다른 게 아니에요. 그지 않아야 될, 그냥 포도가 걷어내라고 주는 물을, 새남이한테 줘서, 새남이를 받지 못하니까, 파워를 내서 그 꼴을 낸 건 있을 수 없는 물고, 포도가의 성명은, 제일 괜찮은데, 굳장 샷 오에да는 이것은 이 칸 땅에서 그가 보는 시대에 gained kung up 간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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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